자 오늘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부터 혹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또 전국적으로도 추모 행사가 진행이 될 테고 진도에서도 또 팽목항에서도 또 광화문에서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희생자 또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1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요. 김경일 해경 1, 2, 3 정장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이 공소시효 5년이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7년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자들의 처벌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명단을 보면요. 우선 참사 당시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후에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렇게 책임에 묻고 있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고요. 그리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황 대표하고 당시에 남재준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었던 청와대. 또 그리고 뭔가 사고 수습을 했었어야 될 행정부의 각 부처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다 거론이 됐는데. 이 가운데 지금 국군기무사령부 지금은 없어진 곳입니다만. 옛날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했다는 의혹들은 계속 있었는데. 인터넷 쇼핑했던 내역이라든지 통장정보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왜 뒤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소장이 다 적혀 있었다는 얘기죠?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TF 만들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무사의 한 요원이 세월호 실종가족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개인 블로그 주소는 물론이고 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 통장 사진까지 사찰했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좀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나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세월호 집회를 비롯한 각종 시의 정보를 경찰한테 입수해서 보수단체한테 제공을 하고 맞불 집회를 독려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공소장을 보면 정부하고 여당, 당시에는 새놀이당이었죠. 여당에게는 우호적인 세력인 안보 후원 세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 비판적인 세력은 불순 세력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왜 이랬을까? 본인들의 잘못이나 본인들의 문제 있는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희생자 가족들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고 싶었던 그들의 속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